네 안녕하세요 신의시빌 독자 여러분 저희는 특별시민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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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식이 오셨어야지 집중은 끝난거에요 현장님도 저러셨어요? 후배 날 저러셨어요 신의시빌 22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에 개봉하는 특별시민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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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봉은 20몇일? 26 26일날 개봉하는거 맞아? 네 진짜? 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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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